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10장의 두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메일 서버를 구축하기 전에 네임 서버를 구현을 해야 돼요. 네임 서버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해놓도록 하죠. 이번 실습은 4대의 가상머신이 모두 필요하니까요. 4대를 모두 초기화시킨 다음에 부팅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저는 저 역시 4대를 다 초기화시키고 다 부팅을 시켰어요. 그럼 하나씩 사용을 할게요. 부팅시키고 밑으로만 내려놓을게요. 먼저 우리가 지금 네임 서버를 구축을 할 거거든요. 이 네임 서버를 구현을 하죠. 서버가 상머신이 네임 서버가 되고 네임 서버가 관리하는 게 마스터 네임 서버로써 네이버 닷컴과 다음.net 두 개를 관리할 거예요. 물론 마스터 네임 서버 겸 캐싱 전용 네임 서버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얘를 먼저 구현을 할게요. 터미널을 먼저 열고요.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메일 서버, 메일 서버를 위한 먼저 프로그램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하죠. 먼저 서버 가상머신의 이메일 서버를 위해서 가상머신의 apt로 minus y install로요. send mail이에요. send mail이 메일 서버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설치를 진행을 하세요. 좀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설치가 완료됐네요. 설치가 한동안 될 거예요. 잠깐 멈춰있는 것처럼 돼도 좀 기다리세요. 적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우리 메일 서버인 send mail 패키지를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 줄게요. 얘가 mail.com, mail 서버다. 이런 이름 같은 것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에디터는 아무나 써도 되고요. 우리 나노로 쓸게요. 나노로 etc 밑에 호스트 네임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열어서요. 우리 지금 서버가 상머신을 mail.naver.com으로 바꿔줄게요. 이름을 mail.naver.com 네이버.com에 메일 서버니까요. Ctrl-X, Y, Enter 해서 저장을 하세요. 두 번째 나노로 etc 밑에 호스트 s를 열어세요. 호스트 s를 열어서 이 중에서 맨 밑에 한 줄을 추가를 해 줄게요. 제가 여기다 뭐 아무데나 관계 없는데요. 여기다 할게요. 127.001 이 밑에다가 192.168.111.100번 얘가 지금 mail.naver.com의 email 서버다. 이거를 아예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럼 지금 뭐죠? 100번 얘죠. 얘가 mail.naver.com이다. 이것을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Ctrl-X, Y, Enter 해서 저장을 하세요. 세 번째 나노로요. etc 밑에, mail 밑에 로컬 호스트 네임즈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또 열어서요. 이 파일의 맨 마지막에 역시 mail.naver.com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적용을 했어요. Ctrl-X, Y, Enter. 저장해서 세 개 파일을 변경한 다음에 reboot로 완전히 적용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서버 가상머신은 이렇게 해서 이메일 서버로 기본적인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직 물론 멀었어요. 멀었는데 지금 이 네임 서버와 연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해 줬고 얘도 지금 동일한 작업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비가상머신을 역시 부팅을 해서요. 자, 루트 들어갈까요? 루트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고 한 작업과 동일하게 얘도 세 가지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얘는 대신 mail.daum.net로 바꿔야겠죠? 자, 클리어하고 자, aptrow-y install sendmail 부터 설치해 주죠. 동일한 작업이에요. 아까 여기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한동안 설치가 완료됐네요. 자, 이제 역시 세 개 파일 나노로 etc 밑에 호스트 네임을 먼저 편집해 줄게요. 자, 얘를 지우고 얘도 mail.daum.net으로 지정했어요.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나눠로 etc 밑에 호스트 수 이 파일 역시 여기다가 추가해 줄까요? 192.168.111.200번이죠. 200이고 mail.daum.net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됐죠? 저장하고 빠지죠. 자, 세 번째 역시 나노로 etc 밑에 mail 밑에 local host names 이 파일을 열어서요. 추가로 mail.daum.net 이렇게 해서 세 개 파일 역시 설정을 해 줬습니다. 자, 리부트로 역시 재부팅해서 얘도 설정을 완전히 적용을 시킬게요. 자, 루트로 로그인해서 확인해 볼까요? 루트 패스워드로 하면 먼저 이름이 앞에 mail이라고 바뀌었죠? 이게 mail 바뀌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host name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이 명령으로 확인하면 mail.daum.net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기본적인 mail 서버를 설정을 했어요. 물론 더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놨고 자, 이번에는 서버가 선 머신을 DNS 서버, name 서버로 설정을 진행할게요. 자, 이거 같은 거긴 한데 일부러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상에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자, 얘를 name 서버 역할을 하도록 지정을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선 이제 서버가 선 머신을 할까요? 여기서 터미널을 열고 먼저 name 서버를 위한 패키지를 설치하죠. 자, apt로 역시 인스톨로 bind9랑요. bind9죠. bind9 bind9 util.지까지 두 개를 설치하세요. 자, 설치가 되면 또 얘기를 진행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노에디터로 또는 gedit으로 하는데 gedit 행번호가 나오니까요. gedit으로 etc 밑에 bind 밑에 named.conf.옵션이 있어요. named.conf.옵션 이 파일을 열게요. 열어서 이 파일에 보면 21행쯤 보면요. DNSSEC Validation이 오토로 되어있죠. 얘를 no로 바꿔주세요. no로 바꿔주고 그 다음 행에 리커전을 yes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allow query를 중괄으로 any semicolon 중괄으로 닫고 semicolon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세 줄을 지금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를 해줬습니다. 저장하고 닫죠. 저장 닫기 꼭 저장이 전에 꼭 글자를 확인해보세요. 저도 보니까 글자가 틀렸네요. 그죠? 글자가 틀리면 이게 그냥 작동을 안해요. 그러면 어디가 틀린지 처음부터 찾아야 되니까 꼭 a lro w 글자가 틀렸으니까 틀린 글자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닫기 자, 두 번째 파일을 할게요. gedit으로 etc 밑에 bind 밑에 bind 밑에 named.conf 이 파일을 열어서요. 제일 아래에 지금 우리가 name 서버 지금 master name 서버니까 네이버.com 얘가 지금 뭘 관리하냐면 네이버.com과 다음 점 둘을 관리한다. 이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존 파일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은 다음 같이 내용을 써주세요. 자, 교재 530페이지에 써있는 대로 저도 적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역시 글자가 안 틀리는지 확인하고 저장하고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두 개 지정한 두 개 파일이 있죠. 이 두 개 파일을 지금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역시 etc 밑에 bind으로 이동하세요. cd etc 밑에 bind으로 이동하세요. 여기 보면 우리 네이버.com.db와 다음.net.db가 없잖아요. 그래서 터치로 만들어주세요. touch 네이버.com.db 다음.net.db에서 두 개의 빔 파일을 준비해놓고 이 파일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gedit으로 네이버.com.db 먼저 얘 먼저 내용을 채워줄게요. 교재 5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채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로 나온 게요. 우리가 메일 서버니까 이메일을 처리하는 컴퓨터를 지정을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지난 수업에 했던 거죠. 그래서 구장에서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인하고 mx가 메일을 처리하는 서버를 지정하는 거예요. 10번은 그냥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두 개 새기면 10, 20, 30 이렇게 증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10 써주면 되고 메일.naver.com 뒤에 점 들어가야 돼요. 이 서버가 이메일을 처리한다. 사실은 이거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메일 서버의 IP는 100번이다. 그 밑에 이렇게 메일하고 이 메일이죠. 이 도메인에 대한 메일은 100번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누구가 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 네이버.com 네이버.com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을 얘한테 보내주게끔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된 겁니다. 저장하고 닫을게요. 그 다음에 다음 점이 똑같아요. gedit로 다음 점 넷 점 대비 얘도 설정을 할게요. 교재 5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 얘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기 있지. MX 메일을 처리하는 서버를 지정했고 얘는 다음 점 넷 점 다음 메일 점 다음 넷 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200번으로 지정한 게 다른 거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네임 서버한테 다음 점 넷에 대한 메일 처리는 얘한테 보내고 네이버 닷컴에 대한 메일 처리는 얘한테 보내게끔 그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지금 네임 서버에 대한 설정을 거의 완료를 했네요. 저장하고 닫죠. 저장하고 닫고 자 이 설정한 내용이 글자가 틀리면 안 되니까요. 혹시 문법상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꼭 해주세요. 네임드 체크컴프가 있어요. 체크컴프 하면 아무 메시지 안 나오면 문법상으로 문제가 없고요. 하나씩 볼게요. 네임드 체크존이 있어요. 체크존 그럼 네이버 닷컴은 네이버 닷컴 점 네이버 닷컴 점 디비 이 파일에 설정이 돼있다. 엔터를 치면 맞죠. OK가 나오면 문법상에 자 다시 이번엔 다음.net에 대해서 볼까요. 다음.net은 다음.net .db 파일에 설정이 돼있다. OK가 나와서 일단 문법상에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임 서버를 시작할까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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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리스타트 였죠. 네임드 그래서 시작하고요. 확인해볼까요. 잘 작동하는지 글자가 틀리면 작동을 안 하죠. 스테이터스로 확인하면 역시 잘 작동을 하고 있죠. 큐 누르고 이제 상시 가동하는게 뭐였죠. 이네이블 이었죠. 이네이블까지 그래서 서버를 구축하면 되게 세 가지를 해요. 리스타트 스테이터스 이네이블 이 세 가지 작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네임 서버 작동까지 완전히 했고요. 자 방화벽을 열어줄게요. 그런데 방화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가 얘잖아요. 그러면 이메일에 대한 방화벽과 네임 서버 방화벽 여러 개를 열어야 되니까 우리 실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아예 꺼버릴게요. 그러면 포트를 다 열어준 효과니까요. 실습을 원활한 차원에서 UFW로 디스웨이블 하면 방화벽을 잠깐 끄는 거예요. 됐죠. 보안상에는 좋지는 않지만 지금 전반적인 실습에 혹시라도 방화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네임 서버가 잘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임 서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그래서 NSLOOKUP이었죠. NSLOOKUP으로 확인해볼게요. 그래서 서버를 우리 100번으로 하면 되겠죠. 192.168.111.100번으로 지정하고요. 얘를 지정하고 우리가 얘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mail.naver.com의 IP를 알려줘라. 그러면 100번을 알려주죠. 그리고 mail.다음.net IP를 알려줘라. 그럼 200번.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누가 자기한테 mail.naver.com 또는 다음.net을 물어보면 자기가 정확하게 우리가 구축한 것을 알려주게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NA 서버에 대해서 설정이 완성이 됐네요. 자 EX 사이트로 빠지세요. 자 이제 얘 설정은 완료됐고요. 얘는 이제 이대로 두면 되요. 자 이제 우리 이 mail 서버 올게요. 물론 같은 건데 일단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요. 네임 서버 끝났고 이제 mail 서버를 설정을 진행할게요. mail 서버도 얘가 네임 서버를 이걸로 써야겠죠. 얘 뒤에는 서버는 이걸 사용하겠다. 이거를 지정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하는 거예요. mail 서버 자 터미널 열고 자 GAD 또는 나노로 나노라고 할까요. 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 있어요. 그 밑에 시스템 커넥션 밑에 유선 연결 유선 연결 유선 연결 유자하고 탭키 치면 되겠죠. 이 파일을 여세요. 그러면 이 파일을 여서 여기 ipv4 밑에 여기 보면 dns가 나오죠. dns가 지금 2번으로 되어있죠. 2번은 우리 얘죠. 실제는 얘를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여태까지 이거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를 써야만 되죠. 얘를 아예 지우고 100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dns 서버를 얘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야 이 안이 완전한 인터넷이 된 거죠. 저장하고 빠질까요. 컨트롤 x y y 엔터 y 아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안 바뀐 것 같아요. 됐네요. 컨트롤 x 빠졌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제정할게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매니저 이렇게 하면 지금 설정한 네트워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핑으로 한번 해 볼게요. 핑 마이너스 c 한 3번만 할게요. 메일. 네이버.com 하면 얘가 이제 100번을 응답하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다음.net 얘는 200번을 응답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메일 서버가 앞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 지금 다 이 안에서만 작동하게끔 설정이 됐어요. 자, 이번엔 클라이언트 가상머신이 역시 네임 서버를 우리가 구축한 것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할게요. 자, 클라이언트 가상머신도 역시 초기화를 시켜야 돼요. 초기화 시키고 부팅하세요. 문트로 접속하고 여기 네트워크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선택하세요. 자, 창의 열림이 여기 보면 IPv4가 있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자, 자동으로 하지 말고요. 자동 클릭해서 자동 주소만 주소만 자동하고 DNS는 우리가 직접 얘로 사용을 할 거예요. 다 자동하면 DNS를 얘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할 끔 자동 주소만 하고 DNS 서버를 우리꺼 100번이죠. 168 1.100번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해 되셨죠? 얘도 얘의 네임 서버를 이걸로 사용하겠다. 자, 저장할게요. 적용 확인 누르고 얘는 깔끔하게 재부팅 해줄게요. 뭐 그냥 누르면 재부팅 해주세요. 자,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취소 누르시고 자, 재부팅을 클릭 떠나기 다시 시작 하면 깔끔하게 재부팅이 됩니다. 다시 시작 자, 재부팅 되면 터미널을 열어서요. 시작에서 콘솔 있죠? 터미널을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nslookup으로 너무 작나요. 글자가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nslookup하고 서버만 치면요. 지금 얘가 지금 이걸로 설정이 된 거거든요. 돼있고 127.0.0.5.3이 사실 이걸로 설정이 지금 됐을 거예요. 됐고 우리 mail.naver.com이 100번을 응답하면 돼요. 그렇죠? 100번을 응답하죠? 그리고 mail.down.net은 200번을 응답하면 돼요. 200번 응답을 하죠. 이렇게 해서 얘도 지금 name서버를 얘를 사용하니까 앞으로 mail.naver.com 또는 mail.down.net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얘가 이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비도 역시 이 name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진행을 하죠. 자, 서버비에서 역시 클리어하고요. 자, 나노로 etc 밑에 netplan이 있어요. netplan 밑에 00-installer 00하고 태킹으로 하면 돼요. 얘를 열어서요. 여기 보면 name서버 아래 보면 19168 111.2번으로 되어있죠. 이거를 2번을 100번으로 바꾸세요. 2번을 역시 100으로 바꾸고 그럼 역시 이 가상머신도 이 name서버를 사용한다. 이런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저장하고 닫으세요. 컨트롤 xy 엔터 해서 역시 name서버를 설정을 완료했어요. 깔끔하기 위해서 제부팅만 할게요. reboot 제부팅하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그러면 얘도 얘를 사용하도록 설정이 됐고 역시 nslookup이나 이걸로 확인을 바로 하면 되겠죠. root로 접속했어요. root password로 접속해서 nslookup이 편하니까요. nslookup mail.naver.com 과 mail.daum.net 하면 어때요? 100번과 200번을 잘 응답을 했습니다. 얘도 역시 얘를 사용하게끔 설정을 했어요. 하나 남았어요. 윙클라이언트만 이걸 사용하도록 설정을 진행하죠. 윙클라이언트 역시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되긴 하는데 명령어로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역시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윈도우즈 파우셜 관리자라고요. 여기서 명령어로 실행할게요. 편리하니까 명령어가 net.sh하고 interface.ip.set.dns를 Ethernet.0.static 하고 192.168.111.100번으로 바꾸면요. 글자가 틀렸네요. Ethernet이죠. ETH ETH 네. 제가 글자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면 설정이 잘 된 상태예요. 그럼 역시 얘도 얘를 지금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됐어요. 얘는 그냥 재부팅 안 하고요. NSLOOKUP으로 바꿔볼게요. NSLOOKUP 역시 mail.naver.com 하면 100번을 응답하고 mail.다음.net을 하면 200번을 응답하면 됩니다. 됐죠? 100번 200번 잘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name 서버를 위한 환경은 완전히 구성이 됐어요. 그럼 지금 한 실습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4대의 가상머신이 있죠? 여기까지시면 5대라고 가정하면 5대의 가상머신이 완전한 인터넷 환경으로 구성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 다 다 해먹는 거죠. 얘는 다음이다. 너 다음으로 해라. 너는 네이버로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된 거고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각각을 이메일 서버에 대한 환경 설정만 지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하죠.